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금슬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방법도 뭐 여러 가지지 근데 손님들 중에 오시면 그런 저기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혼나는 사람도 많지 혼나는 사람도 많아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일상 상식이고 알아뒀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 틀리거든 근데 딱 와서 우리 신랑은 잘 안 들어오고요 나한테도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와서 점을 보잖아 그러면 얘기를 해 야 니가 꼬집꼬집 이렇게 하고 추리링 바람으로 있는데 네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니? 아 뭐야 지금 애보고 밥해주고 구차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와 아줌마 같은 행동을 왜 하는데 지금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젊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탁 차려놓고 이 부부가 이제 좋아지는 방법 술 좋아하는 사람들 꼭 나가서 먹는 사람 있다? 그러면 막말로 와서 먹든 안 먹든 당신은 왜 술만 먹어? 어쩜 막 막 바가지 긁 게 아니라 짜증나지 나부터도 바가지 긁지 그런데 그거를 대로 속에서 불을 끌어도 역으로 언제쯤 들어와야 하고 언제쯤 들어왔다 아휴 당신이 갖다 이 술 좋아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소울해인 것 같아 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찌개 하나 해갖고 식사할 때에 탁 술 갖다 탁 끼내놔 거야 와인을 넣든 이 양반이 뭐 두컵이 소주를 줘 소주 한 잔을 딱 따라주면 이거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서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깥에 나가서 시달리고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집에서 못 먹고 나가서 당신이 술을 먹고 오잖아 여보 다른 데서 나가서 먹어도 술 한 두 장씩만 들 잡수고 여기 와서 잡수고 그러고 한 잔을 딱 따라줘 봐 이게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치 잔소리 할 줄 알았는데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됐어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도 사람이니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다 보면 자꾸 집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술 먹었네 어쩌네 짜증나네 애들 야단을 하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내가 오늘은 이것까지 있으면 당신이 오늘은 뭐 빨래를 해 당신 차례야 이러잖아 그러면 짜증이 나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럼 부부가 멀어집니다 멀어져 멀어지고 무조건 서로 부부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칭찬을 해라 남자고 여자고 칭찬 칭찬해서 나쁠 거 없어 응? 왜? 서로 부를게 뭐가 있어 그러면 서로가 칭찬을 하면서 뭐 신랑이 좋아하는 거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 또 애들하고 같이 모임을 자주 가져라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아빠는 이렇게 좋아요 엄마는 이렇게 좋아요 하고 애들이 급해서 재롱도 떨 거 아냐 그러면 이게 가족에 사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없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것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해 그러면 애들이 오늘도 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잘한 자손이 어떻게 잘 되겠어? 안 돼 누구 탓이야? 부부 탓이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발자국 서로가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가 좋아하는 거 서로가 싫어하는 거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말하는데 말을 끊지를 말고 남자는 여자나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충분히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어 당신 생각이 맞기는 맞는 거 같은데 내 생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고쳐보자 얼마나 좋아? 화합이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얘기하기 전에 또 그 딸을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 내 얘기 다 더러워진다고 또 짜증나고 지랄한다고 너하고 이러니까 안 맞아 큰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서로가 화가 나는 일이 있겠지만 사는 생활이 다 그래 일상생활이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우리는 내가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살아왔을 적엔 남편한테 말대껏 한마디 안 했어 지금은 안 그래 왜 그러냐? 지금 남녀관계가 동등한 시대가 됐고 지금 여자들 머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기 좋잖아 와이프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좀 친한지 좀 해서 주고 그럼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더 잘해줄 거 아니야 남자아저씨는 마찬가지야 첫째 여자가 단정할 것 단정하고 들어오면 화장에다가 깔끔하게 오면 좋잖아 걔는 부시시하고 자단해서 왔어 하고 밥 차려서 먹어 이러버리면 남자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마음이 따로 다른 데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 가서 이 새끼가 나를 배반했네 살찌게는 좋다고 하더니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부부가 엄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속옷 남자는 남자들 저기하면 보라색 제가 색상을 저기했는데 보라색이나 하늘색, 흰색 이런 걸 입잖아요 그리고 여자 핑크색, 하늘색, 빨간색, 흰색 이런 거 입고 이게 속옷의 차이야 이것이 서로가 편안하게 부부를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첫째는 부부가 들어오면 이불을 펴서 주고 피곤한데 주무세요 하고 서로가 존중을 해서 하고 나면 부부가 금실이 좋아져요 부부가 금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진짜 살이 껴서 못 사는 사람은 절대 못 살아 근데 전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취향이 뭔가 그걸 좀 알아가지고 해서 주면 아무리 같은 나쁜 남자고 여자고 그렇다고 해도 다시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타인이라고 하면 돌려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부관계는 부부만이 서로가 존중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부부연을 맺었으면 그 가정이 깨지지 않게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뜻으로 혼자만 잘해도 안 돼 남녀간에 남남끼리 만나서 이렇게 짝을 이뤄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초년에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면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는 아니야 그거는 말로는 여자나 남자나 이젠 내가 지쳐서 포기를 했어야 했는데 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마음을 읽어서 같이 다가가면 부부관계는 원만하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막말로 갔다 이거 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갔다 1년에 갔다 이거 뭐 한 번도 근체도 안 와요 이 남자는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럼 너네 따로 자죠 따로 자는 거야 그러면 계속 따로 자다가 갑자기 하루가 자려면 쑥스럽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질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부가 좋아지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텔로 나가 모텔로 나가서 애들이 있으면 모텔에 가 모텔에 가서 둘이 갖다 샴페인 한 차 먹고 진짜 연애 기분으로 새로 연애하는 사람 만난 것처럼 그러고 들어오면 또 그 기분이 또 틀려진단 말이야 집에서 부부가 관계하는 거야 나가서 하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텔비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부가 금실이 깨지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부부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서 지금 쑥스러운 것도 있는데 나이 먹고 산전수준 다 겪고 나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 뭐 못해본 게 한이 되고 그러니까 신랑 오면 좀 뽀뽀 좀 하고 여보 오늘 갔다가 고생했어 우리 신랑이 최고야 이러고 좀 막 그래 줘 남자들은 어린 애 같고 여자들도 어린 애 같아 특히 우리 엄마들 이 신랑들 때문에 속속고 자존심 때문에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해 닭살 돋아야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감하게 한번 다가가 봐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서부터 시행해보세요 여러분 파이팅